한국국토정보공사 SNS 글을 올렸습니다 한동훈 장관 운동권 했다고 정치 후지게 만들어 라는 글을 했었는데요 어이없는 새끼네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어이없는 새끼네 정치를 누가 후지게 만들어 지금 이제 이런 막말 이런 욕설 욕설이란 말도 너무 점잖죠 쌍욕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 공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아마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런 말을 입 밖에 내기는 커녕 귀에 들어보신 적도 없을 겁니다 친구들이든 친척들이든 또는 지인들이든 어떤 자리에서든 또는 술을 한잔 해서 분위기가 흐드러진 그런 자리 일망정 이런 욕설이 오고 가는 자리 경험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사람들 송영길 민영배 지금 이자들의 입에서 이러한 국민들 듣기에 얼굴이 붉어지고 나 똑끄러운 욕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내 뱉어지고 있는 이란 현실 이것이 지금 우리 정치판인 겁니다 여러분 날씨는 차갑지만 흘러가는 시내물에 가서 귀라도 씻으셔야 될 겁니다 아마 민영배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끼에는 xx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누가 읽어도 그냥 새끼입니다 xx에는 자식 사람 인간 분들 집단 뭐 이런 가운데 하나를 넣고 싶은데 잘 골라지지 않았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참 말을 말해줘 빕이 꼬고 일이 비틀고 저리 뒤틀고 그 비열한 문장을 쓰는 그런 행태 정치를 후지게 한 건 한동훈 같은 새끼들이다 자기 본분이 뭔지 알면서도 그걸 개무시하고 정치에 끼어들어 물 흐리고 판 어디로 피고 있다 개무시한다 이런 말 이 사람은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sns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또는 자기하고 연결이 돼 있는 사람들 수백 수천 명이 공유하는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도 소개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개무시 새끼 xx 정말 이게 말이죠 우리나라 말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웃나라 영국 어디를 예를 들어도 이런 말을 쓰면 아마 그날부로 그날부로 아마 의회에서 바로 윤리특위가 긴급윤리특위가 열려서 그 시간부로 제명조치 당하고 바로 그 직후에 사법당국에서 명예훼손으로 수사하고 체포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한테 그랬네요 기자 옆에 끼고 다니면서 나불댄다 개무시 나불댄다 어이없는 새끼 정말 누가 어이없는 xx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영배 전남대 운동권 출신이죠 나중에 기자를 잠깐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 근무했고 광주 광역시 광산구청장 했고 현재 국회의원인데 아마 광주 광역시 유권자들께서도 다음 총선 때는 조금 더 밝은 눈으로 판단을 내려주실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비단 야당이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야 할 것 없이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도 이런 소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똑바로 판단해서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됩니다 이번 이 사건은 말이죠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송영길 전 대표가 자기 책 무슨 출판기념회를 열었다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출판기념회를 축하해 주러 온 어떻게 보면 하객인 셈이죠 그분들을 앉혀놓고 한동훈 법무장관한테 정말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그렇게 욕설을 퍼붓는 강연을 한 겁니다 마이크를 들고 영상이 다 있습니다 그 영상 먼저 보여주시죠 저희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영상 좀 보여주세요 제가 그걸 보면 여러분 금방 할 겁니다 이런 건방지 놈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린 놈이 와가지고 국회에 와서 300명 지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놈들을 조롱하고 능밀하고 이런 놈을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물병이 있으면 물병으로 머리를 던져버리고 싶은데 말이에요 웃지요 허탈하고 쓴 웃음 이런 놈 저런 놈 어린 놈 물병으로 던져버리고 싶다 국회의원은 차관급이고요 국무위원은 장관 쓸데없는 얘기까지도 들먹이게 되는 건데 참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 얘기를 지난 목요일날 한 겁니다 지난 목요일날 그래서 이제 저 욕설을 듣고 아마 한동훈 장관도 웬만큼 단련이 돼 있고 뭐 저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그냥 그냥 그 현장에서 대응대하고 지나가고 지나가고 해왔는데 송영길이 한 말은 참을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저 말은 왜냐면 당 대표까지 했고 오선이고 그리고 현재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지 하루가 지나서 고민 끝에 한동훈 장관이 입장문을 낸 겁니다 그 입장문에 뭐라고 그랬느냐 송영길 정 대표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직에 만들었다 뒤로 후퇴하게 만들었다 빠꾸오라이하게 만들었다 이런 거죠 또는 후직에 아주 저열한 상태로 만들었다 이런 뜻도 됩니다 송영길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어릴 때 여기서 말하는 어릴 때는 중학생 때가 아니고요 20대 초반 송영길이 60세고요 한동훈 장관이 50세입니다 50세면 예전 같으면 손주가 서너 달리는 그런 나이예요 50대 절대 적은 나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나이 때쯤 보면 20대 초반은 다 어린 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여기서 그 여러분 보세요 한동훈 장관이 경쟁의 고뇌 끝에 언어를 정확하게 구사하려고 노력했다는 흔적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우리 나라 우리 나라 우리 나라 민주 발전을 위해서 진정으로 헌신했던 그분들은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 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민주 어쩌고 저쩌고 한 거 이마에다 딱 붙이고 거기에서 부귀 영화 단물을 다 빼먹는 사람들은 운동권에 몸 담았던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 운동권 있네 하고 어찌어찌 하다가 경찰서에서 구류 며칠 살았다든지 유치장에서 몇 달 살았다든지 이거 하나를 가지고 그게 엄청난 별이라도 이마에 다른 것처럼 가슴에 훈장 다른 것처럼 그냥 부귀 영화 5선 6선 정치인들 다 해먹고 장관 자리 몇 번씩 해먹고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30여 년 동안 이런 말을 고르는 것도 민주화 운동했다는 것 하나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사회에 생산적인 기여도 없이 자그마치 수십 년간 자기 손으로 돈 벌고 열심히 사는 대부분 시민들 위해 도덕적으로 굴림했다 도덕적 고지를 자기네들이 선점하고 독점하고 있듯이 굴러왔던 겁니다 그 이른바 운동권 민주화 운동화 민주운동을 해왔던 분들이 아니라 운동권 입내했던 사람들 그러면서 송영길 전 대표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와 같은 사람들이 이번 둔봉투수사나 과거 불법 자금 처벌 말고도 입에 올리기도 추잡한 추문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하면 국민들을 가르치려 든다 이번 돈봉투 사건은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송영길은 저 출판기념회에서 그랬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사건을 가지고 말이야 이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동훈 장관을 300만 원 들어있는 돈봉투를 20개를 만들어서 6천만 원을 당 대표 선거를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날 그것을 국회의원단에 뿌린 사건을 암으로 치러하는 일이랬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의 머릿속에는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 뿌린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 그게 뭐 어때서 민주당 전당대회 때는 의의로 그렇게 해왔는 걸 그걸 왜 수사를 하고 있어 미친놈이네 라고 한동훈 법무장관을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영상 저희가 1분만 틀어들었는데 뒤에 영상 가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돈봉투 수사 돈봉투 사건은 지금 수사 대사 돈봉투를 누구 때문에 돌렸습니까 여러분 돈봉투를 누구 때문에 돌렸죠 송영길 당대표 만들려고 돌렸죠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아무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있죠 당연히 송영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치적 책임을 안 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그러나 나하고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다 이 표현을 정확히 썼어요 왜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있지 관련이 있어도 관련이 최고로 많은 사람이죠 자기를 위해서 인천을 지역구로 가진 국회의원들이 뛰어다녔으니까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한 말을 제가 그냥 인용을 하겠습니다 입에 울리기도 추잡한 추문이라고 했어요 이건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입에 울리기도 추잡한 추문 여러분 몇 가지 다 떠오르시죠 이른바 베트남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 사건 결국 대법원에 가서는 그 사건이 허위다 그러니까 그때 선거에 라이벌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허위사실 유포했다 이래가지고 처벌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그게 대법원까지 갔는데 1심 2심이 매우 헷갈리게 하는 그런 판결들이 나왔습니다 일부는 이게 그런 성매매의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게 1, 2심 판결의 내용들이에요 정말 입에 울리기도 추잡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뭐 이빨 사이에 뭐가 끼었었다면서요 그런 내용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게 이제 의혹이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런 것 같지 않다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판결이 나오긴 했는데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이게 허위로 판결이 됐기 때문에 그건 그럼 제껴놓겠습니다 그럼 뭐가 있죠? 새천년 NHK 사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광주에서 5.18 때 그 성스러운 이쪽 진영에서 봤을 때는 최고의 성스러운 어떤 기념일을 하러 왔던 전야제 때 2000년 5월 17일 날 그날 저녁에 정치권 용어로 치자면 이제 막 당선증의 잉크가 아직 마르기 전인 그런 애송이 초선의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거나하게 술판을 벌인 사건이 바로 새천년 NHK 가라우케 룸살롱 사건입니다 그것도 광주에서 한 복판에서 거기에 송영길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표적인 추잡 사건 중에 하나죠 거기에 통일의 꽃이라는 임수경이가 옆에 다른 당이 있다가 거기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가서 딱 임수경 첫눈에 보니까 송영길이 옆에 여자를 띄고 딱 노래를 하나 하고 있다가 어 수경아 어서 와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우상호 이번에 서대문에서 자기 불출마하겠다는 우상호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이게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다 그때 386들 이른바 80년대 운동권들 60년대생 80년대 운동권 나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386이 됐다 586이 됐다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가는 거죠 지금 60대에 돌았다면 686이 되겠죠 얼마 전까지는 586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 그래서 앞에 나이는 세월이 흐리면서 변하니까 그건 떼버리고 80년대 학번 60년대생 그래서 86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86 86이라는 말을 그래서 붙이는 겁니다 원래는 아랍의 숫자를 세 글자를 썼었어요 30살 30대 나이에 80년대에 학교를 다녔고 60년대생 그래서 386세대 그랬는데 앞에 숫자는 갈수록 변하거든요 그리고 떼버리고 86 임수경이 그거 나오니까 그게 다 녹취로 있어서 이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그 녹취가 없었다면 다 거짓말이라고 했을 거예요 수경이 그때도 오늘 이게 이미 이렇게 더러워 지죠 니년이 왜 여기 와 이래 가지고 임수경이 혼비백산 해 가지고 또 옆자리로 다시 쫓겨나가고 그런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그 파장을 낳았던 사건이 이른바 새천년 NHK 가라오케 사건입니다 임수경은 나중에 말하기를 새천년 NHK라고 해서 일본의 NHK 방송하고 인터뷰를 단체로 하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마도